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안녕하세요. 은빛맘 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땡큐맘 유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은빛맘의 행복한 입양문화읽기 은행문 시간입니다. 와! 네, 오늘 첫 녹화인데요. 행복한 입양문화읽기 줄여서 은빛맘의 행복한 입양문화읽기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은빛맘. 은빈이가 둘째인가요? 첫째인가요? 네, 저희 은빈이는 둘째예요. 제가 이제 은빈이가 올해 9살 됐으니까 입양가족이 된 지 한 근 10년이 되어가는 그런 10년 차쯤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너무 촌독화라서 제가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네.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은행문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네. 제가 은빈이를 입양하면서 사실 그동안 입양 서적을 읽기도 했고 뭐 드라마, 영화 등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입양 관련된 책이나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게 될 것 같아요. 예비 입양가족이나 또 기존에 입양하셨던 분들도 참 그런 정보들 사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은행문 첫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책? 오늘 책이죠? 네. 오늘 어떤 것부터 하게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짠! 엄마가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아직 못 읽어봤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책을 또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보시면은 좀 두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 책의 재미 속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저의 과거도 떠오르고 또 그 지나온 시간들이 함께 또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책이라서 첫 시간에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두껍긴 하지만 뭐 금방 다 읽을 정도로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네. 조금 두껍도 안 걸렸어요. 아, 그런가요? 정말 술술 읽힐 거예요. 저를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숲속 여우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스위스에서는 도리스 클린앤베르그라는 저는 이제 도리스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네. 도리스 엄마가 웅이라는 한국인 아이를 입양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직접 쓴 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특별히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 여기에는 웅을 입양하면서 겪게 되는 그 스펙타클한 일들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였고, 저에게 또 뭐랄까, 육아의 어려움과 더불어 또 뭐랄까, 감동과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함께 주는 책이었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웅에게는 라하스라는 형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만약에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입양을 고민하신다면 아마 이 책이 교과서처럼 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친생자가 있고,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채널 지금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리스 부부에게 그 친생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는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스 엄마, 아빠는 라하스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둘째 아이를 입양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큰아이에게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동생이 있으면 좋겠니? 라고 말이죠. 그때 라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뭐, 글쎄요? 뭐, 그냥? 몰라?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 뭐 좋아?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라하스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차라리 고양이 한 마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의외의 대답이네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어른의 시선으로는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 이후에 도리스 엄마가 큰아이를 설득을 하면서 바로 동생을 받아들일까지 가는 길을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음, 자, 은빈 마음께서도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와닿으셨던 이유가 아마도 이제 친생자가 있는 상황에서 은빈이를 입양하시면서 좀 비슷한 마음, 뭐 그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첫 아이, 여기 라하스, 라하스의 대답을 보면서 좀 남다르게 또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 저의 과거가 또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아, 네네. 저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엄마, 아빠처럼 현명하지 못해서 큰아이와 함께 입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동생이 생길 거야 그 정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 틱이 오더라고요. 아, 틱, 틱장에. 네네. 눈을 깜빡깜빡하는, 그냥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전문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 이게 아이의 불안이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제가 여기 나오는 도리스 엄마, 아빠처럼 현명하게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아이다 보니 그것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그 아픈 과거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면서 앞으로 입양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이미 아이랑 같이 의논하시면서 함께 이 과정을 겪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친생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꼭 이제 첫 아이 혹은 둘째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동생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